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도존 비존 5만 8천원에 50% 5만 8천원에 50%요? 네 이거 지난주에 사셨어요? 예 방금 상담 들으셨죠? 예 이게 지나면 아까 그 상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는데 이게 지나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고점에서 하면 돈을 잃는 자리가 됩니다 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딱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습관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 방금 전화한 사람 한 분하고 지금 시청자님하고의 매수 비중도 똑같지 매수했던 포인트도 똑같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똑같은 매매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고점에 따라 붙어가지고 물려서 고통받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안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시청자님도 언제부터 주식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습관 고치지 못하면 평생 이런 자리 사가지고 맨날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자리 사가지고 수익 날 확률은요 한 1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거죠 더 좀비지원을 뭐 때문에 샀는지는 전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좋으니까 샀겠죠 좋다고 하니까 샀겠죠 누가 추천했겠죠 방송이 괜찮다 했겠죠 뭐 이런저런 테마가 있겠죠 저런 테마가 있겠죠 어팡이 좋다 했겠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고가에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시청자님이 머릿속에 무슨 이유 때문에 샀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반드시 깨달으세요 그러면은 다시는 이렇게 고가에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좀비지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회사 매출 좋고요 영업이익 좋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겠지요 그러니까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T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의 나쁜 테마도 아닌데 사실 이제 나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3만 원까지 2만 5천까지 내려갔던 6만까지 두 배나 올라왔거든요 두 배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두 배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더 가길 바라는 것 자체는 뒤에 들어와서 나도 이렇게 한 두 배 좀 차려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왜 방금 내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요리를 차려놨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우와 니 진짜 아까 전에 맛있는 거 먹었네 나도 한 번 더 차려도 하면 시청자님 어때요? 요리 차려주고 싶습니까? 안 차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발 뒤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좋다 좋다 할 때 들어가면 이미 다 끝났는데 다 끝난 잔치에 가서 무슨 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매면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끝나고 난 다음에 빈접시 바라보면서 좋다고 했는데 분명 여기 잔치 있다고 했는데 더 간다고 했는데 왜 나는 빈접시만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데 사지 마시고 지금 이건 아직까지 고칠 수 있는 변동의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손실은 좀 날 것 같긴 한데요 5만 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 나갈 때 본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5만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이거 이제 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자리라서 저는 5만 원 무너지게 되면 손실은 한 10몇 프로 발생이 되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손실 나야 돼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운명이죠 그래서 미리 산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뒤에 들어간 사람들 수익 안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밀려내려 갈 때 5만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라 이거는 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이 맞다 최소 절반 이상 줄여야 되고 가능하다면 전체 다 매도하신 다음에 이 자리를 노리지 마시고 같은 관련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빅데이터 관련주 AI 관련주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런 다른 관련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5만 원 무너지면 가차없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이 종목이 충분히 빠졌을 때 3만 5천 원이나 3만 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영원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3만 원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을 3만 원에 산다는 게 그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접근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업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 아니고 진짜 너무나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세요 제발